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뼈아픈 실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선 그의 실패의 원인이 그의 아내 사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대부분 여성들의 음성이 크네요 좋은 일 이렇게 남자들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대체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늘 유행하는 유머가 있죠 지금 들으면 별로 웃기진 않는데 남자들은 세 명의 여자들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할 수 있다 어려서는 엄마 장가가서는 아내 그리고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을 들어라 대체로 이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엄마 말 잘 들으면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고 결혼해서 아내 말을 들으면 대체로 빗나가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잘 되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일찍 들어오세요 밖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사실은 집안과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대체로 잘 됩니다 그러나 이 세 여인의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요즘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얼마나 편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지도를 펴고 신방을 가더라도 지도를 펴서 찾아서 일일이 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행을 가다가도 밤에 밤길에 길 하나를 놓치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운전하고 아내는 옆에서 지도를 살핍니다 그런데 잘 살피는 분은 10명 중에 한 분이고 대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길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게 여행하다가 아니 그 옆에 앉아 그것도 못 보냐고 눈도 없냐고 그러면 눈 있으면 당신이 봐 네가 봐 이래가지고 즐거운 여행이 아주 불행한 여행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도 그런 문제로 분쟁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틀려도 내비게이션 여자를 욕하죠 얘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종종 꼬이더라고요 스스로 꼬여가지고 같은 길을 계속 돌리기도 하고 얘가 얼마나 이 아가씨가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없는 길을 인도할 때도 있어요 너무 믿고 따라가다가는 큰 낭패가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아내의 말도 좋지만 제 친구 하나는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듣다가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1년 안에 쫓겨났습니다 잘 상의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 다음 날 와서 내용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들어야 할 때와 듣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자의 말을 들었다가 망한 경우가 몇 번 나오는데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망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그 후손인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의 말을 잘 듣다가 블레셋 여자들의 말을 듣다가 그만 망했습니다 눈이 뽑혔어요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례의 말을 들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쩌자고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네가 옳다 네가 나를 믿었으니 그 믿은 것 자체가 옳은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을 재확인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금방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온 10년이 지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고민하던 사례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냈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해할 만한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선명해도 10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젊으면 괜찮은데 나이가 지금 들어서 90에 가까워 가는 나이 아닙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자기 몸을 보면 이제 점점 희망이 없어져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아내 사례의 말은 현실적인 대책이 된 것입니다 아, 그 말이 틀리지 않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대체로 남자들의 현실입니다 남자들은 강한 것 같은데 약합니다 남자들은 강한 것 같은데 상처도 잘 받습니다 의견도 금방 꺾어집니다 여성들이 강하죠 남자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한 데가 있습니다 근엄한 채 하지만 어린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잘 되고 남자를 통해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되냐면 부인들이 잘해야 합니다 부인들이 바른 말을 해주고 옳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을 해주셔야 남자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처음에는 신앙이나 모든 면이 시원치 않아도 부인들이 훌륭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분이 저래 가지고는 무슨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잘하고 또 교회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데 보면 뒤에 훌륭한 부인이 있어요 좋은 아내, 좋은 부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남자가 좀 헷갈려도 뒤에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고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 그렇게 하면서 인도하면 남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인이든지 남편이든지 한 번 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도 주의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고 부인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대립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데 아내의 말이 더 현실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버렸어요 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때 상처가 컸었나 봐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실수했구나 이 부분을 아내하고 상의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다니 차라리 당신이 혼자 가서 죽어요 이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당신은 몸으로 낳지 않았잖아 내가 낳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생애의 그 사건을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의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 때로는 여러분 상의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딱 상의하고 합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사실 상의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와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결정하면 교회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세상이 요즘 세상이 요즘 시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야 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마지막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aircraft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문 1장 3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산다는,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 길이 먼 길 같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나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고민했을 거예요 당황했어요 그러나 그는 천사의 말을 계속 듣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순종 그 순종 때문에 시골의 한 처녀가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위대한 여인이 됐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뼈아픈 치명적인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마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생 동안 그 아들을 하나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는 애가 안 생겼는데 이 몸종 하갈하고 하룻밤 잤더니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임신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고민이 하룻밤에 해결된 거예요 일이 술술 풀립니다 이렇게 잘 진행되는 걸 보니 아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 내 잘못을 하나님이 이해하셨나 보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선택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이대로 쭉 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도 잘 되는 수가 있어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인데 그걸 떠나서 말씀 밖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도 당장 무슨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당장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부러져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주일 성수를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 그렇게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다리가 부러지는 수가 있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옳은 길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당장 일이 풀린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닌 길은 아닌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누의 반대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주 요나의 길이 거침이 없잖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당시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매일 매시간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1년에 몇 대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승선하는 사람들이 타야 되고 배가 채워져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서 갔더니 바로 거기에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탔더니 즉시 배가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를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잡혀 먹었어요 여러분 멋진 일입니까?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물고기한테 잡혀 먹었어요 그 뱃속에서 냄새 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미를 보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닌 위로 토해냈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좌우지간 일이 잘 풀리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고 괜히 겁주지 마라고 세상 만사는 다 그렇고 그런 거라고 흘러가는 대로 가자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진정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길을 가면서 잘 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마지막은 심판이 있습니다 늦더라도 정도를 걸어가십시다 그래야 빠른 것입니다 괜히 가다가 다시 돌이키려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참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한 길을 주셨을까 그런데 그게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에 좁은 길을 가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열리겠나 그러지만 갑자기 대박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계획대로 하느냐 기도하고 그 뜻을 묻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일이 술술 당장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불행의 씨앗 먼저 가정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몸종 하갈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냈던 가정입니까 이 종 하갈은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를 딱 갖고 나니까 이 종이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하갈 이렇게 사라가 부르는데 못들은 채 하는 거예요 말대답하는 거예요 눈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같이 맞서는 거예요 뭐냐고 뭐냐고 이게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례는 얼마나 정숙하고 우아한 여인이었습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도 그대로 따랐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열받아 버렸어요 난리난리를 칩니다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했던 이 우아한 여인이 모든 그 우아함을 버렸어요 사납고 무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도 가끔은 사납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허락을 다시 받은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집안에 가출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냐면 학대했다 그냥 훈계하고 따끔하게 말한 정도가 아니에요 학대 잔혹하게 대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집안에 가출을 했겠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출을 했으나 천사의 말을 듣고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또 감사하게도 이 사라의 몸에서 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큰애가 자꾸 동생을 몰래 때리는 거예요 몰래 때리다가 들켰어요 그걸 또 사례가 유심히 본 겁니다 아들이 자꾸 눈이 밤통이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아이 형이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사례가 남편에게 딸리 날리를 합니다 자식 앞에서는 우아함이 없어요 우아하고 거룩했던 집안이 순식간에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아브라엠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한 번 사례의 말을 들었다가만 한 번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가 그 아름다운 가정이 풍지 박상이 났어요 두 여인 사이에서 두 아들 사이에서 여러분 하갈도 자기 아내입니다 첩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그것도 장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을 영원히 내보내드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도 아버지이고 남편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가정의 불행이었어요 너무 대가가 커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불행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따져 올라가면 어디냐 아브라엠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중동과 서구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테러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21세기는 서구 사회와 아랍 사회의 충돌로 보입니다 사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더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서구 사회를 잡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갈등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거예요 지금 세계는 출구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결과가 무섭습니까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터지면 3차 전쟁이 될 수 있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인류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혹시 생존해도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보금주의자들의 75%가 지금의 사태를 종말에 있는 아마겟돈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 시리아 사태는 아주 복잡합니다 서구 열강이 같이 하나가 돼서 들어갔지만 미국의 입장이 다르고 불란서 입장이 다르고 러시아 입장이 달라요 또 그 시리아 안에 있는 세 정부군과 반군과 IS가 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마음으로 가다가 한순간 이번에 터키에서 러시아 비행기를 떨어뜨렸는데 가령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그걸 미국이 뒤에서 밀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편안할 때 그 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내의 말을 따른 인간적인 선택이 나은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작은 거였는데 결과는 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작은 것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쉽게 생각하고 저버리면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인생 길이 있고 거기에 정도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아멘 그 길로 가면 형통합니다 우리가 자꾸 벗어나서 문제지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말씀을 버렸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몇 사람에 의해서 세계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신 교도들은 다시 말씀을 버렸습니다 캐토릭보다 우리가 더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더 자유주의가 많아요 더 세속적이에요 세상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모던하고 세상 말은 모던하고 알라모드하고 재밌어 보이고 그래요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6년을 계획할 때 여러분 뭘 계획하십니까? 내년에는 주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신학생 때는 정말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다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그 말씀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멋진 설교를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투박한 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할 때 거기에 생명 있는 건데 그렇다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 안 한다든가 대충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만 열면 전 세계에 위대한 설교가들의 설교가 다 들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듣고 회개하고 그거 듣고 인생이 변했다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 기가 막힌 설교를 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거기에 생명 있는 법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음식도 조미료가 많이 있는 음식은 대개 건강을 해칩니다 밭은 있어요 모양 좋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기왕은 모양도 좋고 건강하면 건강 음식이 되면 좋겠지만 대개는 거친 음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조선조의 왕 중에 영조임금이 있어요 영조임금은 86세를 살았어요 보통 왕들이 40대 50을 넘기기가 어려웠는데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친 음식을 먹었어요 왕의 그 진미를 먹는 게 아니고 거친 오늘날로 말하면 현미를 먹은 거예요 막 거친 씹어야 되는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거칠게 들릴 수도 있어요 미사역으로 들리지 않고 오늘은 저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가슴이 찔리지?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좋은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전달하되 그 본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 영양가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또 즐겁게 먹고 해야 되지만 맨날 외식만 하는 사람은 몸이 망가져요 어떤 게 건강하냐 집밥 아내가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게 가장 건강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체질에 맞게 체질에 맞게 이 가정 주부들이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그 영양가가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엄마가 요리사가 아닌데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먹으면 괜찮아요 연말에는 가셔서 외식하시되 가정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감사함으로 먹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는 인터넷 듣습니다 전세계 테이프 다 갖다 놓고 듣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너무 이 설교, 설교 듣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뭘 실천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속한 교회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가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령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좌측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측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야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까? 남들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훈련 받고 갈등이 있어도 거기서 그걸 넘어가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듣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여기 앉아있으면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안 먹습니다 애가 다른 것만 먹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때려가면서 먹이는 거예요 때려가면서 팍 때려가면서 우리 큰애를 팍 때려가면서 먹였어요 제 아내가 근데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얘 너 살 좀 빼라 그러면 아니 엄마는 엄마가 때려가면서 먹여놓고 왜 그러냐 둘째는 덜 때리면서 그래도 먹입니다 이걸 먹어야 되니까 입에다 넣기도 하고 팍 강요하기도 하고 그래야 아이가 건강한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들어야 돼 내가 듣고 싶으면 듣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그걸 들을 때 쓴 것을 때로는 먹을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 각종 심리학, 처세술, 시사, 신변잡기로 가득한 설교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재미있고 막 근데 재미없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재미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썩지 말아야 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마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대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말씀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식 투하 종이 되ąć 축의 종이 되 Infinix